간추린 소식입니다. 시민들의 감사 청구에 따라 감사원이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직권남용 등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감사하기로 했다고 참여연대가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10월 대통령실 이전 과정을 두고 불거진 직권남용과 공사 특혜 그리고 재정 낭비 등의 의혹을 조사해달라고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감사원은 이 가운데 의사결정 과정에서 직권남용 등 부패 행위가 있었는지 그리고 건축공사 계약 체결 과정에서 국가계약법을 위반했는지를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6일 선고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오늘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습니다. 1심 법원은 이혼 책임이 최 회장에게 있다면서도 노 관장이 요구한 SK 주식은 상속받은 것이라면서 현금 665억 원을 지급할 재산 분할로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노 관장 측은 SK 주식은 결혼 기간 중인 지난 1994년 2억 8천만 원에 사들인 것이고 그 뒤 주식 가치가 3조 원 이상으로 증가한 데에는 내조를 통한 협력이 있었던 만큼 재산 분할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배우 22살 김새론 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가데레엘과 가로수를 여러 차례 들이받고 변압기도 들이받아 주변에 상점 등 57곳이 3시간 넘게 정전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당시 김 씨 차량에 타고 있었던 20대 동승자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